바다 캠프 옥상에서 바라보는 말리포 석양 모습입니다. 바다가 아직 넓네. 오늘은 통에 있는 수도선을 가운데까지 뻗쳐져 있었는데 이 선을 옆쪽으로 뺐습니다. 공간을 좀 넓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네요. 그리고 그릴에 이제 서핑이나 패들보드가 끝나고 이렇게 그릴에다가 고기를 부어서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할 겁니다. 간단하게 선셋을 보면서 맥주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